다음에는 상업지역 가구로 넘어가 봅시다. 상업지역 랏의 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업지역 랏은 보통 주거지역보다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지역은 남북방향으로 길다라는 이런 어떤 세장비를 가진다라고 했죠. 그에 비해서 상업지역 랏은 기본적으로 한 스퀘어, 정사각형에 가까운 것들이 좋습니다. 주거용 랏 같은 경우는 건물이 뒤로 좀 물러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마당을 두는 게 일반적이죠. 상업지역은 반대예요. 상업지역은 보통 건물이 앞에 들어 붙어 있습니다. 앞에가 이제 프론탈로드, 전면도로가 여기 지나간다고 할 때 건물이 앞도로와 면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보행자가 바로바로 이렇게 가게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뒤에 오히려 마당을 내놓는데 그 마당은 정원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동차 파킹랏을 위해서 쓰이는 경우들이 많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커머셜 랏의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랏들의 크기는 뭐에 따라 지배가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앞에 도로, 앞에 지나가는 도로의 크기에 따라서 이 상점 랏의 상점 획지의 크기도 달라진다. 그래서 도로위계가 높으면 그 상업 획지의 크기도 커진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20m짜리 광로인데 상업지역은 한 뭐 상업 획지는 한 100제곱미터 조그만한 구멍가게 정도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도로의 위계가 커지면은 도로의 폭이 커지면 거기에 따른 상업 획지의 크기도 당연히 커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도로와 관계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상업 획지의 크기가 달라지죠. 백화점을 위한 제일 큰 획지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공공관청을 위한 중간 크기의 획지도 있고요. 그 예상되는 용도에 따라서 획지의 크기는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어떤 여러가지 발생 가능한 용도를 염두에 놓고 획지의 크기를 어느 정도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업종에 맞는 적당한 사이즈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업종에 필요한 획지의 대략적인 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 표와 같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한 4개 정도의 상업 획지 크기를 이렇게 구분해 놨죠. 300제곱미터 이하보다 작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작죠. 한 17 곱하기 17 한 20미터가 안되는 크기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스몰시업들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것들은 어디에 오겠습니까? 주거지역 내부에 있는 근린상점 정도의 크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편의점 구멍가게 이런 정도죠. 스몰이다 라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300에서 1000제곱미터 이런 것들은 근린에서도 중심부에 있는 근린 중심부에 있는 가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것들이 있죠. 큰 슈퍼라든가 이런 정도가 있죠. 또는 소형의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미들 정도가 되면 이제 1000에서 2000제곱미터 이 정도면 이제 상당히 큰 것들이 되겠죠. 조그만 비즈니스 빌딩, 업무용 건물이라든가 중간 크기의 어떤 종교 건물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병원과 같은 것들이 이 정도 크기에 획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이다 라고 하면 2000제곱미터 이상을 넘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은 쇼핑센터, 백화점들 이런 것들 그리고 대규모 공공시설, 공공오피스 그리고 대형 종교시설, 도서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덩어리의 획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다. 자 상업 획지에 대한 원리를 정리해봅시다. 정방형,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주거지역 획지의 세장비는 1.2에서 1.5 정도라고 했죠. 그런데 상업 획지로면 이건 0.8에서 1.5. 대략 1.0 전후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면부의 너비를 다양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도로가 이렇게 상가가 쭉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전면부의 폭이 조그만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것들은 작은 상업용도들이에요. 작은 상업용도들이라는 것은 옷가게 라든가 아니면 화장품 가게 라든가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만 있어가지고 상가가 균형이 있게 다양성을 가질 수 없죠. 어떤 것들은 좀 큰 레스토랑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큰 상업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면 폭이 좀 더 넓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작은 것들하고 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상업 가루상에 쭉 분포해서 연속시킬 때 상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양하게 혼합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은 도로를 끼고 전면이 연속적으로 분포해 있는 그런 가게들은 이 전면 폭을 좀 다양하게 하라 업종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하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Need of Backstreet 라고 되어 있는데 Backstreet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게 전면도로죠. 전면도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백스트리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도로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건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후면도로로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나가면 쓰레기차 같은 것들이 서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미국 영화를 보면 클럽이나 이런 사람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내가 이 전면도로가 아니고 이런 후면도로인 걸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꼭 이런 개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전면도로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보통 이런 배달이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또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새롭게 상업지구를 설계한다고 할 때 이렇게 서비스를 위한 배후 도로, 백스트리트가 있게 하는 것들이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상업지역도 그리고 하나하나의 블럭, 소가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 외곽에 있는 그런 소가구들은 당연히 내부에 있는 것보다 크게 만드는 것들이 좋겠죠. 외곽에 있다는 것들은 큰 도로를 끼고 있고 큰 획지가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가구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큰 획지들은 당연히 메인로드, 큰 도로를 끼고 입지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각각의 위계하고 각각의 위계와 친근한 업종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주로 작은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용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크고 속도가 빠르고 넓은 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업종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파악해서 단지객을 갈 때 실제로 그렇게 배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유치원 이런 것들을 광로변에다 딱 놓을 수는 없죠. 차가 쌩쌩 달리는 곳에 놓을 수는 없죠. 그리고 중로, 중로라 그러면 이제 도로 위계로 봤을 때는 집산도로에서부터 한 보조간선도로 정도가 돼요. 좀 큰 판매시설, 공공업무시설, 업무시설, 종합병원들, 대로 정도 가면은 이거는 차들이 쌩쌩 다니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볼 때 한 20미터가 넘어가는 상당히 큰 도로예요. 그런 정도가 되면 백화점도 들어설 수가 있다. 백화점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로를 끼고 넣지 않겠죠. 쇼핑센터, 대규문무시설, 의료시설, 의료시설 여기 메디컬센터라는 건 일종의 단지형 의료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간선도로, 그 다음에 상징축도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영어 단어일 텐데 블로바드 하면은 상징도로, 그 나라의 어떤 상징성, 대표성을 가진 도로를 얘기해요. 딱 떠오르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의 세종로 정도가 그런 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용도들은 정부종합청사라든가 세종문화회관 이렇게 적어도 역사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는 건물들이 보통 그런 블로바드에 들어가죠. 도로의 여건에 맞는, 도로의 위계에 맞는 용도들이 그 도로변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기계적으로 구분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녹지라든가 공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 기능들을 쭉 구분해놨고요. 그런 기능들이 주로 어떤 도로에 접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직접 접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주거지역이 갑자기 고속도로에 접하지는 않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X고요. 다 대부분 X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녹지라든가 아니면 공업시설, 공업시설은 고속도로를 오히려 끼고 배치가 돼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빨리 빨리 외부지역으로 배송을 해야 되는 유통상업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경우는 고속도로에 바로 끼고 입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주로 이런 어떤 분위기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위계가 가장 낮은 국지도로 같은 경우는요. 저밀주거라든가 전용주거가 직접 접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직접 보는 획지개혁의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과 그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부분적인 그림으로 나타낸 것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런 어떤 사선이라든가 이렇게 비정형적인 획지는 가능하면 생기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굳이 일부러 이렇게 빅딱선을 탈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정교한 그리드를 해서 기본적으로 정형적인 획지들이 생기게 하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다. 두 번째 경우는요. 이 전체가 하나의 대가구가 되겠죠. 메이저 블럭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소가구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간선 도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집산 도로가 너무 가까운 곳에 두 군데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들어오고 나아가는 집산 도로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서로 통행이 방해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한 점이 많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간선 도로와 연결되는 집산 도로가 하나, 둘 충분히 간격이 주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집산 도로의 간격이 너무 좁아지게 하지 말라. 이런 정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여기랑 여기가 각각 소가구인데요. 소가구를 두 개를 이제 붙여놨으니까 여기 도로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물들,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물들이 어디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도로를 하나 더 놔서 자, 도로와 접하지 않는 그런 획지를 우리가 맹지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개발이 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맹지가 생기지 말게 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대가구가 되겠고요. 작은 크기의 대가구 중심부에 글린 상점하고 공공청사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경우 전체 블록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중심적인 용도들, 글린 상점이라든가 청사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전면도로와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배치하는 것들이 낫겠다. 전면도로와 직접 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못된 경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게 되느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너무 빛각으로 앵글이 생기는 경우는 피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교하게 자른 건 좋았는데 크기가 너무 차이가 크죠. 크기나 형태가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균등한 크기로 배분을 할 수 있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뾰족한 구액을 나눈다라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삼각형의 획지가 생기는데 여기에 건물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부정형적인 획지 같은 경우는요. 그 획지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함으로써 그 획지의 불편함을 조금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좀 더 획지를 크게 만들고 그리고 도로하고 획지의 선이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구액을 수정함으로써 좀 더 나은 획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쭉 배치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 직교하는 형태로 획지를 바꾸는 것들이 좀 더 낫겠다. 이거는 지나가는 도로를 너무 최소한을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길다라는 획지가 생겨버렸죠. 이런 경우에 주요한 도로를 가운데 둔다고 하더라도 컬레사기라든가 아니면 순환형 루프라든가 전체 지역을 좀 적절한 규모의 획지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하는 것들이 좀 더 좋은 계획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간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선 도로. 간선 도로와 접하는 획지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획지들이 상업용도나 뭐 그런 거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것들이 주거용도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지죠. 간선 도로와 주거가 바로 접하는 것들은 안전성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어떤 경우가 좋겠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완충 녹취를 내고 그 뒤에다 접근도로를 따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선 도로에서 어떻게 됩니까? 간선 도로에서 분기에서 들어가서 각각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다 라고 그러면 거기를 간선 도로변은 완전히 완충 녹취로 막아버려요. 여기를 들어오고 나가기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차량들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간선 도로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접근하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후면으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간선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 이것들 이런 것들 가장 위험한 경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간선 도로에서 개별 주호로 바로 접근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막아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두 개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가 간선 도로다. 그리고 간선 도로로부터 직선적으로 나와있는 대각선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동네 한가운데를 관통해서 지나가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글린 주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글린 주구 하나가 이런 대각선 도로 위에서 완전히 두 개로 갈라져버리죠. 가운데서 균열이 일어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으로 글린 주구를 관통하는 도로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선 도로, 간선 도로, 간선 도로를 내되 이 안에서는 이렇게 순환형 도로를 낸다라든가 가운데를 통과하는 도로를 없애버림으로써 그런 어떤 동네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어떤 경우냐면 여기가 들어오는 간선 도로예요. 여기가 나가는 간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간선 도로가 통과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굴절형으로 꺾이는 교통 흐름이 생기게 됐어요. 물론 간선 도로가 우리가 만들어오는 글린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것들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통이 너무 지나치게 왜곡되는 것들도 곤란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들이 좋으냐 직선적인 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완만한 곡선 도로로 연결함으로써 어느 정도 지구 내에서 저항을 주면서도 두 개의 중요한 간선 도로를 우리 동네에서 연결하게 하는 이런 패턴을 썼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이 도로의 여러 가지 좀 속도를 방치하는 장치들을 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여러분이 비교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여기는 도로라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꺾이고 있죠. 그런 것들이 교통 흐름에서 결코 유리하지가 않죠. 그래서 교통섬이라든가 아니면 획지의 형태를 이용해서 이렇게 완만하고 부드럽게 연결되라 이런 형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가 너무 각지게 꺾여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획지 같은 경우는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게 획지가 형성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좋지가 않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도로나 이런 것들을 획지의 형태로 조정해서 완만하게 이렇게 설계를 함으로써요. 그런 경우 여기 있는 획지 하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부드럽게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자 이 간선 도로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이 다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다는 건 뭡니까. 들어가다가 다시 돌아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순환도로를 형성함으로써 훨씬 더 부드러운 교통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 거는 밑에 있는 점선은 등고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격자형으로 설계하는 것보다는 지형을 따라서 완만한 형태로 유기적인 형태로 설계하는 것들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똑같은 형태의 소가구들이 너무 반복되고 있죠. 굉장히 지루하고 교통도 여기에 너무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블록의 위계를 좀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서요.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는 공공시설을 집중시킨다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하나의 핵을 만들어두고 있죠. 이런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들이 훨씬 더 나은 계획이다. 지나치게 긴 블록은 유리하지 않다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학교가 여기 초등학교가 하나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가려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바람직하지가 않죠.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의 블록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의 블록은 전체 길이는 약 90에서 150m 이내로 제한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너무 길어지게 되면 가운데다가는 적어도 하나의 보행통로 정도는 놔둬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 오른쪽 사례를 보면 보행통로를 둠으로써 학생들이 쭉 직선적으로 학교를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음에 그림에는 왼쪽에 보면 상업시설이나 아니면 공공시설들이 이렇게 도로변을 따라서 너무 흔터져 있고 분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지구 안에 좀 집중시켜 줌으로써 상업중심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해 주는 것들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같은 경우는 획지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가구 안에서 어떤 식으로 배치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이 전체가 하나의 대가구입니다. 큰 블록 하나죠. 그 안에 지금 큰 획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큰 획지들이죠. 큰 획지들로 이루어진 이런 소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외곽의 대로변에 접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큰 획지 내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냐. 여기다 나와있지만 백화점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업무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큰 획지를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당연히 블록 내부로 들어올 리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외곽에 놓는다. 외곽에 놓으면서 큰 교통 흐름과 만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있고요. 그런가 하면 블록 내부로 들어오면은 이제는 자잘한 어떤 획지들이 나오게 되죠. 이 자잘한 획지들은 뭘 위한 거겠어요. 글린 상업용도라든가 아니면은 주거용도를 위한 그런 블록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때로는 2열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어떤 상업용도라든가 아니면 교회라든가 학교 이렇게 조금 중심성이 있는 시설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병렬적으로 병렬적으로 배치하기보다는 각각의 위치 특성에 맞는 곳에 좀 집중시키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있어요. 자 상가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두는 것들이 맞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같은 경우는 대로로부터는 보존되지만 별도의 영역성을 가진 곳에다 이렇게 놓는 게 낫겠죠. 그런가 하면 교회 같은 경우는 전체 글린 클러스터의 중심부에다 이런 식으로 놓는 것들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자기들이 갈 만한 적당한 포지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그냥 도로변에만 쭉 배치하는 것들은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도 밑에 보면 등고선들이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죠. 등고선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획지 계획을 반듯하게만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등고선이나 지형에 맞춰서 적절하게 등고선과 조화된 형태로 획지 계획을 하는 것들이 좋다. 자 이 그림에는 여기가 이제 호수 여기와 여기가 이제 호수로 나와있는데 호수경관을 갖다가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호수를 따라가는 이런 순환도로 형태가 나와있는 것들이 좋겠죠. 자 왼쪽과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예각들이 많이 생기죠. 이런 것들은 역시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만만하고 부드러운 형태로 만드는 것들이 좋겠다. 왼쪽과 같은 경우는 도로는 이렇게 수평인데 거기에 따라 획지의 형태는 다 이렇게 각이진 형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도로하고 획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직교하는 것들이 바람직해요. 전면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선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지가 않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꿔주려면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자 오른쪽과 같이 순환도로 형태라든가 아니면 곡선도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다. 자 지금 가운데 있는 것들은 공원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원. 근린공원이 전체 획지 계획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경관이죠. 근데 지금 왼쪽 계획에서는 획지의 형태들이 그 경관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른쪽처럼 바꾸는 게 좋겠다. 자 이 경우 획지들이 각각 경관 요소인 공원을 향해 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공원을 바라보는 뷰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공원으로 접근하는 것들도 훨씬 나아지겠죠. 자 그리고 모퉁이 코너를 갖다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자동차라고 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퉁이를 완만하게 처리해 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통섬을 놓을 수도 있겠고요. 획지의 형태나 도로 형태를 조절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부드럽게 코너가 연결되도록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바른 방법이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여기 사이트 A의 획지 계획을 하는데 획지 계획을 하면서 적당한 오픈 스페이스를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두느냐. 라는 어떤 다른 접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한쪽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놓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라 내부의 중심에다 둠으로써 방사형으로 획지가 분포하게 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고.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학교, 학교와 연결하는 보행자 도로를 내면서 그 보행자 도로 양쪽으로 거대한 녹취를 내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여러가지 오픈 스페이스를 단독주택 지역 내에 배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획지 계획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획지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바닥 위에 패턴을 우리가 그려놓는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단지 설계, 단지 개발의 밑그림이 거기서 거의 완성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단독주택을 우리가 설계할 때는 획지를 그려놓는 것으로 단독주택 지역의 어떤 전반적인 주거 환경이 다 완성이 되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획지 계획을 잘 하는 것, 그게 이제 좋은 단지 계획을 하는 밑바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